자표 북위 35도 13분 37초 석영 80도 50분 36초 북위 35.22694도 석영 80.84333도 35.22694-80.84333 다른 뜻에 대해서는 샬럿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샬럿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램버그군의 군청 소재지로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2012년 미국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77만 5200이 만명으로 미국에서 1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2012년 샬럿 대도시권의 인구수는 229만 6569만 명으로 미국에서 23번째로 큰 대도시권이다. 샬럿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샬럿 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샬럿은 감마 플러스 세계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샬럿은 미국의 주요 금융중심지 중 한 곳인데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융도시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와 웰스파고 동부 본사가 이 도시에 있다. 또한 내셔널 풋볼리그의 캐롤라이나 펜서스, 미국 프로농구협회의 샬럿 밥캐츠, 샬럿 하운드스, 나스카 명예의 전당, 카로인즈 놀이공원, 미국 내셔널 윈터 화이트 센터가 본거지를 두고 있다. 도시의 별명은 여왕의 도시인데 도시가 설립되기 이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왕후가 된 맥클램부르크 슈트렐리츠의 샬럿을 기념하기 위해 샬럿과 근처 시민들이 여왕의 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얻은 두 번째 별명은 영국의 지휘관 코널리스 장군이 도시를 점령했지만 이를 반대하던 시민들이 도시를 되찾기 위해 샬럿은 반란의 벌집이라고 설득했다. 이를 계기로 벌집은 도시의 별명이 되었다. 샬럿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팀으로는 NBA 농구의 샬럿 호니츠, NFL 풋볼의 캐롤라이나 펜서스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